야 상호야 너도 배고파 클래 들어와라 배고파 클래? 어 난 배고파 뭘로 할래? 아니 윤종이 계속 걷는 이유 어? 뭐라고? 윤종이 윤종이 왜 윤종이 연습생으로 아 윤종이 뭐 얘기했었어? 윤종이 자기도 오고싶대 아 진짜? 아 와와와 윤종이 욕조 어때 욕조 배고파 욕조 어 배고파 잘해줘 어 나쁘지 않다 잘해줘 좋다 좋다 잘해줘?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지 니가 우리한테 하는 말일수도 있고 우리가 너한테 하는 말일수도 있고 아니 배고파 해줘 어때 나쁘지 않다 난 맨날 해줘 나 그냥 치어리더 담당 근데 이거 배고파 난 민간스만 맞아 배고파 따라쟁이들이 많아 우리만 알면 돼 배고파 하면 따라할만하지 난 아이디 그거 맞추면은 비제들끼리 맞추면 그거 하고싶었거든 숫자 아 감도 감도 근데 배고파가 돼버려서 너무 좋다 너무 앞서 나갔다 너무 앞서 나갔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내가 또 너무 아프서 생각했네 어 어 차간다 피사갔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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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거짓말 치지 말라고 더러워서 아니네 바람에 불 바람에 불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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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야 필리야 필리야нять 윤노왕 좋은 디ㅋ 도로 보니 외네 이 차를... 이 NCAA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능승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왼쪽 남은 우측 왼쪽 남은 그대로 우측 오직민이 하나 더 필요하고 붙이자 왼쪽 기절이고 오른쪽 살아있어 윤종이는 아 왼쪽 살리러 갔어 이제 손 대 쓸거야 안 손 대 쓸거야 왼쪽 남은 오른쪽 남은? 내 다담나오마오 내가 바라보는 다담나오마오 아마도 왼쪽으로 왼쪽으로 쳤다보단 위쪽 멀리 나이스 왼쪽 멀리 파워풀 빨리 뛰다 엎드렸어 나이스 어 사고 날뻔했네 진짜 사고 날뻔했다 오 쉬워 해상도 무조건 1,7,2,8이지 심지어 세게 친 것도 아니라 쭉 쳤는데 어제도 살살 치웠는데 나를 치지 계속 사람들 1번 먹으면 치킬인데 2번 먹으면 치킬인데 인소포터 박아줬으니까 밀어볼래 그냥? 박아서 밀잖아 다같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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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태워줘야겠다 딱 기름은 한칸이다 잡아 내려가 여기 태워 이거 한 번에 박으면 대웅도 못하거든 한 번에 박아 정신도 못 차려 우리가 정면에서 직방으로 박을게 아아아아아아 무난해 무난해 3번 아니다 2번이야 2번 내가 왼쪽 단면 박을게 1번 단면 해 나 바로 뒤로 잡아둘게 3번으로 힘쓰는 애들이 직으로 박아 우리 살짝 늘어졌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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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안보여는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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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둘 내 옆집이 알아 단뻘아 2층에 폭할게 옥상도 있어 옥상 내 머리 위 아예 옥상 아예 옥상 기절 2층이야 2층 밖에 2층 밖에 2층 밖에 너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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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존나 쏘더라 깜짝 깜짝 놀래버리지 상등이 아니죠 브리핑도 아니죠 아이사 아이사 1층계 자리야 되게 시원하네 3번 집인거 같은데 왼쪽 라인 큰 옥상 올라갈 수 있는 집이었어 옥상에 옥상에 하나 옥상에 하나 2층에 하나 옥상에 내 쪽으로 옥상에 2층에 하나 왼옥이랑 2층 하나다 2층에 둬 2층에 둬 옥상에 있어 옥상에 왼옥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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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간지 둔다 하나 오른쪽 밖으로? 왼옥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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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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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케이리 했다 잘 못 잡았어 나이스 다 잡았어 폭우로 정리한단 바인드 나이스 까불면 다 죽여버리야 오른쪽 우측 저 할까? 해야지 야 자리자 바뀌어 차로 차 라인인데 두벅이 두벅이 그리고 능선도 있다 오토바이 타고 해운소 쪽으로 걸리려고 한다 뭐야? 아 확인 죽여버려 바이바이 잡았어 2번 바이바이 2번 바이바이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잡아 돌에도 있는 거야 돌 한 대 만다 바이바이 끝이야 다 끝이야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있어 그냥 4번 통과 왼쪽 멀리 같은데? 왼쪽 등산 왜 그래?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 4번 퓨어 받을 수 있어 내가 바로 살리러 갈게 난 뛰어 들어갈게 저기 4번 있어 4번 내가 들어오면 저 파란색 보이거든? 야 바로 앞에 이봐 끝났어 중불리 왜 신하냐? 2번차 나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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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 더 들어가 안 되나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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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내가 내가 내 밑에 내 밑에 아 좀 풀려 2번 바이 나 힐하고 차종 갖고 들어올게 기다 아 Ass 힐각이라고 저것만 받는 자기한테 못 간거지? 역시 프로게이머 여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역시 프로게이머 여기 킬각이라고 이것만 줬어 우측면에 남아있어 안에서 간다 상호형적으로 피크한건 몰라 오른쪽밖에 나왔다 둘귀절 그럼 여기 붙일게 저 멀리 쏘는거야 그 프리즌에 쏘는거에요 안에서 상호가 들어가지마 괜찮아 이게 폭탄 아닌가 내 차를 못끌어 이제 내 정면 어딨지? 이거 둘 모인다 하나 여기 두개 포니디 필 포니디 안 모인다 포니디 다 왔다 나이스 이쪽 같은팀일거야 2번 다른팀 3번은 같은팀이고 2번은 다른팀 2번 다른팀 확인 차 탔다 차 탔다 이번엔 차 탔어 바로 앞차 뭐야 뭐야 차 탔다 얘 따개미랑 같이 멀리계절 멀리계절 야 이거 왜 확길을 찍고 가네 차 탔어 간다 끝났어 끝났어 다른팀이랑 다 잡았어 다 버려 둘 팀 이거 지금 3번에 하나 있고 다른팀인데 이번 따개미랑 저 멀리 따개미랑 다른팀이야 폭 갈게 내가 바위에 있어 폭 갔다 거기 왜 다 버리고 갔냐 폭 넘긴다 폭 넘긴다 봐줘 우측 넷정면 300도 너무 쓰레기인데 기다려봐 나 못해줘 그냥 힘이 들어 이거 갈 필요 없어 넘기면 안 넘겨도 돼 기어와 봐 2스텍이라 이제는 2스텍 야 이거 여기 윗강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주는 갈 필요가 없었어 아니 아까 강을 강을 너무 위험하게 갔어 내가 살려줄 수도 없었어 め이터밀 들어가면 와 와 살 수 있는야나 면상법 맞았다 이거 넘어온다 아 나이스 뭐야 오른쪽 면막 쫙 넓게 치는 거 아니겠지 야 오른쪽도 이미 걸어왔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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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 저기를? 나 뭐야? 도망갔던 애들 다시 온 것 같아요 아 얘네 왜 다른 팀이야 근데? 해줘 내꺼 파밍하고 있나보다 아닌데 내꺼 파밍 못하는데? 기다려 기다려 두기자리 하나 더 남았어 다 두기자리다 너 술탄 있어? 없어 없어 술탄 없어 연막은 많아 수탈아 있는데? 하나 있어? 무슨소리야? 내꺼 뭐 다 시기자리 내가 본것만 4스택 지금 흔들면 못살리겠다 그러면 나이스 적에도 하나 더 있었다 형 담빼락 기술 lanç은 마지막 둘 다 부어졌다 둘 다 부어졌다 흔들하고 로빙하러오나? 설마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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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þ without 아니 하하하하 존나깨 도도도도가 존나깨 아이고야 끝났네 진심으로 이기고 싶나봐 나를? 너를 쉽지 않네 니가 잘봤다잉 도도도가 후랩핸들라 했지 나이스 어찌 나왔나 어찌 나왔나 저리로 기어 나왔나봐 아 후랩핸들라 그랬는데 음악 떨어졌다 4번 눌렀는데 이럴줄 알았으 노림수가 아주 그냥 노림수가 아주 그냥 이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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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워 아멘